복식조 승리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예 복식경기 출발 안준영 서비스 아 좋아요 포인트로 계속 밀어붙이는데요 나이스 지금 다 막아냈습니다. 예 아 조금 떴어 인천시설공단입니다. 예 대가쿠스를 계속 안준영 선수를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서비스 양상현 아 끊임 인터뷰를 했는데요 또 오늘은 또 선수로서 함께 그중에 두 번이 인천시설공단전에서 패배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복식경기 예 이야 두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볼에 끊임이 이 바다에 선수과 각 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자 지금 양상현 서비스입니다. 네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서울시청에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백헤드 쭉 밀어 서비스 김현은 김혜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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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필했었던 김혜능 선수에요 그리고 뭐 라켓의 볼이 와우 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서울시청의 게임 포인트 자 한점을 양상현의 리시 두번째 게임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원진의 포핸드 연결 동작을 이어갔던 서울시청이었는데요 오오오오 인천시설공단의 서비스 득점 예 서비스 김혜능 네트 맞고 나갑니다 직선 코스를 인천시설공단의 서비스 최원진 최원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 재개됐습니다 살려냈어요 이공도 살려냈습니다 이것도 아아아아 4대4 동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최원진 김혜능의 공기일어스 안준영의 서브 최원진 따라가지 못해 왔을까요 그가 최원진 깜짝 최원진 최원진 대뜸 최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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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승 승 승 승 승 양상현! 인천시설공단의 서비스입니다. 안준영! 날카로스! 안준영! 경기도 졌는데요 지금 후반부터는 못하는 쪽으로 구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수산하는 인천시설공단인데요. 어어... 리시브 면에서 많은 실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번째 게임에 승리를 노립니다. 주원진 받아냈습니다 주원진의 백핸드 김혜능 따라갔어요 이번에도 주원진이 받아야 됩니다 양성현 서브 안준혁 주원진 한번 버텨냅니다 주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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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